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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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면서 소개하고 있는 부산 골통알배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골통 도롱통 통통 예 오늘 여기 부산 서면 지하상가 입니다 아 오늘 제가 요 서면 나왔는데 오늘 요 서면 일요일 입니다 오늘 4월 첫 일요일날 자 오늘 4월 첫 일요일날을 맞이해서 오늘 서면 여기 그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거기 그 오늘 댄스 페스티벌 젊은 우리 젊은 분들 댄스 페스티벌이 오늘 거기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상도 하나 찍고 우리도 젊은 청춘들 젊은 분들의 그런 젊은 혈기 기운도 한번 받아보고 또 좋다 입니까 그죠 어떻게 뭐 그런 댄스 페스티벌은 어떻게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도 한번 구경합시다 자 12,000원 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호등 건너지는데 있죠 저기 바로 건너가자마자 우리은행 저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서면 시장 돼지국밥 골목 서면 시장 그쪽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젊음의 거리 인데요 어? 저 여기는 젊음의 거리고 어디서 산다 이 말인지 오늘 안하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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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부터 지지금지 서면 젊음의 거리 참는 거리 앞에 행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댄스 페스티벌 하는 장소가 앞에 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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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